캐논 RF 2470 F2008A IS USM 렌즈는 나노 USM 모터를 탑재한 렌즈가 되겠습니다. 실내 형광등 조명을 사용한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 30cm 가량의 근접, 약 1m 가량의 중간, 약 3m 가량의 비교적 원거리 3가지를 이동하는 속도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근접과 중간거리, 원거리를 이동하는 속도 자체 상당히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mm 상태가 되겠구요. 50mm 정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거리와 중간거리 이동하는 속도 자체 굉장히 빠르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차량에서 굉장히 쾌적한 빠른 AF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워블링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EOS R이나 RP 시스템이 듀오픽스의 시머스 AF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렌즈에서는 워블링 현상이 전혀 없는 굉장히 뛰어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미러리스 카메라 시스템들에서 워블링이 있기도 한데 해당 시스템에서는 해당 렌즈에서는 관련한 특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련한 굉장히 쾌적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샤투샤틸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샤투샤틸리 딜레이 역시 거의 없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버 기능을 설정을 시키고 AF 방식을 확장 상태로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해서 단일 포인트로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드 설정에서는 빠른 AF 라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AF 쪽에 좀 더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메뉴를 통해서 관련한 추적 감속 속도 메뉴 기능들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보다 최적화된 AF 성능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태는 디폴트 값 상태에서의 성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물이 움직이는 정도의 촬영에서는 성인 인물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쾌적한 촬영이 가능했고 아이가 뛰어난 정도에서는 때때로 AF를 약간 느리게 잡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더욱과 발전된 광학성을 갖춘 새로운 RF 표준줌 렌즈로서 화질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누른 렌즈이고 또 굉장히 포커스 렌즈가 무거운 렌즈의 경우 렌타인 USM 모터를 탑재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소형 경량의 특징을 갖고 있는 나노 USM 모터를 탑재한 렌즈로서 상당히 준수한 연속 촬영 서버 기능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또 정숙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가능한데요. 영상 촬영에서 AF가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한 소음에 대한 트러블이 거의 없는 기종이 되겠고요. 줌을 전환시킨다가 초점 링을 이동할 때 줌 조작 시 초점 거래가 변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렌즈가 된다는 점도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상 촬영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렌즈가 되겠고요. 초점 링 또는 컨트롤링을 적용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링이 클릭감이 적용이 되는 렌즈이긴 합니다만 영상 촬영에서 실제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제로 클릭감 자체가 영상 촬영에서 적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한 사용성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필요에 따라 클릭감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경우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유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AF 성능은 충분히 고성능 표준으로써 걸맞는 쾌적한 수준의 AF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16ème 전쟁 przez 청소년 유머뽀 신경 Craven 신경 Craven